히힛 자 그거를 그거를 솔직히 죽을만하네 어 그거를 그니까 우리는 강제퇴장이 없다고 그랬지 블라인드 블라인드 먹이면 알아서 나갈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강제퇴장한게 아니야 원래 그래 우리나라 법도 그래 절대로 손해되진 않아 어 자기가 골로 보내는거지 어 그래 놓고 법대로 처리했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 법대로 처리한건 맞지 법대로 처리한건 맞지 아시겠습니까 비경대의 법대로 자 연장보고 아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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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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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자 선물 30원밖에 안줘 쓰레기구만 쓰레기군 쓰레기군 없앤 아잉 도착 집어 넣고 이동 보자 다음 다음 됐고 다음에 철제련소 철재련소 철재련소를 옆에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드릴까지 여기서 다 해결하자 해결햇 좋았어 모든게 여기서 다 해결된다 여기서 원자재 생산하고 여기서 재련해서 여기서 재련해서 여기로 도네 매우 훌륭하구만 여기서 모든게 해결된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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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모든게 해결되는구만 그 다음에 옆에 이걸 짓고 옆에 이걸 하나 짓고 옆에 이걸 하나 짓고 여길 짓고 생산블럭을 또 하나 더 확장해야겠어 작다 우리는 더 많은 생산블럭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많은 생산블럭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은데 됐고 석회암 드릴이 4개나 필요하네 그 다음에 카지노 뭐가 문제야? 아 건설 자재가 필요해 길바닥에 사람이 없어요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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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도 하네 유모차도 막 끌고 유모차도 막 끌고 유모차도 막 끌고 쇼핑도 좀 하네 하는구만 우리가 헛되지 않는다니까 유모차도 이제 막 끈다 오오오오 자치료 마사라 지역 맥도날드를 만들어주시옵 알겠습니다 맥도날드를 만들겠습니다 메르도날드 뭐야 이거 석탄은 충분하고 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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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어내라고 야 근데 환경도가 높아서 그런지 생산속도 105%나 되네 좋아좋아 역시 환경도가 높으면 장땡이야 봅시다 타이콘 노동자 20명 승급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열차 더 짓고 너무 작나? 쓰읍 말이 너무 작나? 허 노예지 안다고 레이너트 공대가 노예 뭐하러 옵니까? 허허허 허니깐 슬라이버님 이렇게 딱 갑시다 허니깐 이제 그냥 뭘 요구하는데 두번 요구해갖고 이제 뭐니깐 성질내라는 아들 그런 아들만 관리합시다 오케이? 어 뭐해라 뭐해라 그런건 일단 놔두고 허니깐 너무 심한 것만 자제하자고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되지 야 재미있으면 말 한두번든 던질 수 있는거지 뭐 모르셔 모르셔 야 둘이 합의를 알아서 봐 어 플라이댄스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일단은 어 이빨이 만들고 있으니 아 맞다 중요한걸 빼먹을 뻔했어 저장해야지 또 날려먹으면 멘탈 깨진다 비엠 001 게임 세이브 게임 세이브 만들엇 조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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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화형 뭐냐 환경오염이 되는 느낌이다 뭐야 이거 뭔가 수송이 돌라고? 몰라 안해 뭐야 또 뭐가 나왔다 오 뭐야 이거 알잖아 이거 오 뭐야 이거 야 이게 항모구만 야 항모가 등장했다 야 항모가 등장했었? 어 불법 오선잼 어 불법 항모잼 어 불법 항모잼 야 엄청난데? 그니까 이게 그니까 뭐 상인같은데? 어 무기파네? 최곤데? 어 무기파시네요 어 무기상인이 등장하셨습니다 어 무기상인 등장 자 빨리 돌려 자 중앙에 업그레이드하고 하나만 더 자 일단은 중간에 회사원들 구역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는 노동자 야들은 회사원 야 질이 틀리지 항모가 제 눈엔 해적선입니까? 뭐야 여기에 해적이서 해적 해적 나중에 막 미사일 쏘는데 해적 미쳤던데 이거 해적이 정신이 엄청나 어 막 미사일 쏴 일단 연장제작소 만들었고 햄버거를 만들려면은 어 회사원이 360명이 필요하네 어 다 만들어야되네요 좋았어 또 확장! 뭐야 이거 연장이 없구만 빨리 연장을 만들어 좋았어 또 확장한다 미친듯이 확장해주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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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일해라 노예야 아 정말 이 골목은 정말 훌륭한 골목이구만 꽁꽁꽁꽁꽁 아 스카이의 해적단이야 뭐야 여기에 야 그래도 뭐 우반놈번 날아다니는거 봐 어 그래도 미래라고 2030년에서는 막 뭐냐 일반으로 막 날라댕기네요 어 훌륭한 2030년이구만 자 여러분 14년 남았습니다 14년 후면은 어 비행기 날라댕깁니다 그것도 운반선으로 굉장하구만 어 14년 후에는 저거 날라댕긴다네요 자 그리고 주르르르륵 좋았어 좋았어 아 또 노예들을 위한 구역이 생겼구만 좋았어 됐어 됐나 됐네 자 하나 툭 그 다음에 주르르르륵 뭐야 환경도가 계속 내려나네 이따가 뭐 쓰레기 쓰레기 뭐냐 쓰레기 뭐 분리소라도 지어줘야겠다 우와 우와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진짜 이게 저거 공항 만들면은 어 전투기 좀 큰거 있던데 이제 건십처럼 생긴거 폭격기도 있고 어 어 빨리 저 강홀랜드에 가서 돈을 탕진해라 그리고 세금으로 내라 야 자동차 댕긴다 자동차 댕긴다 야 이제 자동차 댕긴다 오오 미친 자동차라니 야 야 이제 뭐냐 시 뭐냐 회사원들 좀 생겼다고 자동차 댕기는데 좋아요 좋아요 자동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들 이제 발전을 하는구만 어 자르동차 보톡 훌륭한게 아니구만 좋았어 여길 아주 그냥 어 메카로 만들어주지 아 아 자동차 엄청 많다 이제 엄청나군 자동차가 놀라 우리는 촌놈이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그 암어에서도 마차 안다녀요 자동차라면 놀라운 사실이야 굉장하잖아 야들은 밑에 야들은 걸어 댕기는데 야들은 자동차 다 못 댕겨 아 찾아 아 이건 진짜 엄청난 발전이야 암어에한테는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시끄러어 어디있어 소리를 내려주지 시끄러 죽겠구만 됐어 조용하군 뭐해가 푸릅 뭐야 푸릅 싸울래 야 제작자 나와 제작자 나와 미친 메이비 떼어 배경음악 주머니야 줄인다고 지금 개기는거여 침 맺는데 저거 배경음악 줄인다고 전마가 지금 막 심 욕을 하는데? 싸울까? 보자 석탄광산 광산 근처에 좀 가까운 광산이 여 하나밖에 없네 아 여 두군데 있다 두개 다 커버되나? 커버는 되는데 어 제작자 개갱 2070년에 과연 지구가 이모양 그대로일까요? 스읍 모르죠 전쟁만 안나면 그대로 아닐까? 어 전쟁만 나지 않다면 뭐 그대로겠죠?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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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막 빨리 딜 오케이 뭐야 이거 건설 건설 모듈이나 연장 연장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쓸만하게 만들자 자 일단은 이거를 잇습니다 이어요 그다음 다음에 이거를 이어요 이어죠 그다음 또 여기를 잇습니다 완벽하게 잇고 여기를 완벽한 채굴단지로 짓습니다 철광산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바리 빨리바리 해라 오케이 이건 뭐야 이건 아니야 철 철 켠다 바빠 임마 두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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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연장 두개 더 두개 더 두개 더 오케이 오케이 자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석탄 굴착기를 하나 더 지어서 석탄을 뽑아내고 여기서는 연장을 찍어낼겁니다 빨리만들어 이거 다 지으면 뭐냐 유자비 때문에 문제가 생길라나 아이 뭐 문제 있겠어 자 석탄 발굴기 크아 크고 아름다운 기계로구만 정말 크고 아름다운 기계로다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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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더 연장 두개 더 어 일단은 이거만 활성화되면은 연장이 막 쏟아질거에요 어 그러면은 건소 뭐니야 기지는 거의 몇배로 빨리 발전할겁니다 어 기지는 몇배로 빨리 발전할 것이니 어 그러면 금방금방 진도 나가겠죠 갑시다 여기가 제 자취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어 여기는 연합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련 자취령이다 좋았어 오케이 자 생산들어가고 400이나더네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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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라 말이야 시간이 없다 잠만 캐토가 이제 1시간 반이면 오네 벌써 30분 지나서 어 짓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장은 여기하고 여기 지으면 끝납니다 어 그럼 이제 어 연장 연장 생산 공장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들어선거지 오케이 건설 완료 자자자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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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스구만 야 막 찍어낸다 프레스구만 프레스구만 자 됐고 다음 추가 확장할게요 어 건설모델이 70기가 있으니 확장 어 그것도 대규모 확장 확장 어 확장 확장 좋았어 좋은 확장이다 엄청 커졌구만 이건 무너뜨려야 되네 기지를 야 털을 잘못 잡았다 털을 매우 잘못 잡은거 같아 좋아 엄청난 확장을 보여주지 파워 확장 됐어 일단은 정중앙에만 시가지 짓고 어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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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어 뭐냐 고기가 두 고기가 더블 고기가 더블이요 에너지 부족 일단은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석탄발전소를 여기다 찍을거에요 여다가 이제 위치 맞춰갖고 어 딱 짓고 되나 안되네 여기다 진짜 그 다음에 아까 없앤게 석탄 석탄 이제 뽑는거 한개 석탄 채굴기 한개 어 그 다음에 어 생산 발 뭐냐 발굴기 어 또 생산 발굴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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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부작업장 두개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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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빨리 발전소 돌렷 그렇지 야 발전소 빨리 풀로 돌아야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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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할뻔했네 다음 고기는 어떻게 됐지 야야 고기가 없다 물고기가 없잖아 물고기가 어 국민들을 아 국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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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런데 국민카기는 어쨌든가 다 굶어 죽일거옷 어 잠시만 해풀인데 여기다 지을 필요없네 야 없애 필요없네요 이거 어 이젠 여기서 그냥 바로 지을 수있네 야 참 훌륭한 패치다 여기다가 바로 지을 수 있어 오호오오오오오오오 놀라운 사실이구만 와아 여기다 이제 바로 지을 수 있어 좋은데? 수리도 와 진저 아노 많이 발전했다 고기하니까 귀족 야 자대는 벌써 귀족이야 그러면 심각한데? 자 항만청 하나 더 짓고 에너지 부족 에너지가 부족하다 석탄발전소를 하나 더 지읍시다 됐어 빨리 굴려 막굴려 아 신문물이지 야 이정도면 진짜 신문물이지 신문물 여기서 해결된다는게 말도 안되는거야 우리때는 야 우리 그 옛날에는 무조건 한국에 지어야돼 이거는 절대 안돼 미친거지 이건 와야 비행기가 날라당기네 아 비행기는 아까 봤고 건수랑 지었고 됐어 야 빨리 서둘러 어쨌든 어쨌든 빨리 고기 생산해라 고기를 생산하거라 오른쪽 위에 있는거 캠이에요 아 그래 뭐야 이게 아 이거 일단은 술은 많네요 어 술 많고 고기 생산중이고 고기 좋아 고기를 늘린다 고기를 늘리겠다 좋았어 좋았어 야 야 좋아 업이 대박이 나겠구만 야 서둘러 진짜 괜찮다 어 인자 요번 요번 아노 이거는 좀 편의성을 더 추구한거 같아 어 정말 괜찮네 나쁘지 않네 자 이제 회사원들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무차별로 확장하고 이제 요 중간에는 이제 차가 댕기지롱 어 이 차가 얼마짜리인줄 알아 어디서 지금 뭐냐 어 뭐냐 땅굴들이여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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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정말 마음에 든다 어 신문물에 참 몰라 자빠질 일이야 업그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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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제는 뭐니야 생활양식도 필요하구만 어 플라스틱을 생산해돌라네요 플라스틱으로 맞아 봤니 플라스틱 석유 그렇지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여긴 석유가 난단말이지 내가 이 섬을 고른 이유는 단 하나 석유가 나기 때문이다 어 좋아 이제 나는 만수루가 될거다 비수루가 되어주마 제가 이 섬을 고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 여의 사면에서는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어 석유가 납니다 예 멋진 일이에요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멋진 일이에요 석유 나면 끝난거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석유 나면은 그냥 솔직히 말엔 엔딩이지 엔딩 아닙니까 엔딩 됐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이어서 제작하고 어 콘크리트 제작을 돌리고 어 콘크리트를 제작합시다 어 쎄맨을 돌려라 좋아좋아요 석유 석유 와아 좋아 어 기하급수적으로 뭐냐 우리 도시가 아주 어 스펙타클하게 크고 있구만 좋아좋아 만족스럽구만 하나 더 뭐야 잠시만 야 석탄이 없다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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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석탄이 없어 레지스터링 에너지 조회에 속탄 야 빠리 석탄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야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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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빠이 케라 아 시멘트의 사.. 아 세멘! 아 세멘 빼고 사투리 세멘 원래 세멘이라고 하지 않나? 시멘트 세멘 똑같은 말 아닌가? 아 사투리.. 신경쓰지마 야 사투리 뭐 씨.. 어 쓰게 되어있어 어 아시겠습니까?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거지요 파볼령 컨베이트 그 다음에 항구방어탐 무기가 필요하네 회사원 에코 회사원 350명 타이쿤 회사원 350명 자 이제 두번째 줄 확장하자 어 이제 두번째 줄을 확장합시다 일단 이렇게 해서 쭉 쭉쭉쭉 쭉 쭉 크아 훌륭하다 정말 이게 바로 어 뭐냐 어 업그레이드 정신이지 카지노가 이제 전체 지역을 커버하니까 확장을 뭐 엄청나게 해도 별 상관없네 정말 훌륭하구만 자 이제 쭉쭉쭉쭉쭉쭉 오늘 최종 목적은 일단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핵전쟁이야 어 우라움을 막 우라움을 캐갖고 어 우라움의 뭐냐 문홀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하고 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이빨이 돌아오고 있지 오케이 문제없네 석탄이 남질 않는데 뭐 좀 있으면 되겠지 에코 회사원이면 황금부 아니아니요 그니까 유목민하고 시민체예요 서양시민 동방시민 여기서는 종족이 총 3개가 있어요 타이쿤 그리고 이제 어 테크 그 다음에 이제 에코가 있는데 저는 지금 타이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콘은 어 에콘은 키울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전부 다 세종족 다 키우게 할 순 있긴 한데 일단 저는 그냥 귀찮아서 흐흐흐흐흐 어 문제는 귀찮아서 야 공장지대 훌륭해 어 공장지대가 아주 매우 훌륭하구만 엄청나군 야 농담하여 공장지대는 정말 엄청난거 같애 정말 훌륭한 공장지대다 어 정말 훌륭한 공장지대다 자 막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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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나무 생산하는데 맹크스라니 우리를 보고 맹크스라니 뭐이거 뭔일이야 석탄이 없잖아 석탄 발전어머니야 발굴기를 더 늘려 화끈하게 늘려 화끈하게 어 석탄을 이빠이 캔다 오케이? 어 괜히 석탄 부족해가 뭔일 생겼다는 얘기하지마 그냥 석탄을 켜라 어 동무들 방